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독과 옹기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장과 된장 고추장 간장 이라고 하는 장과 이 장독 소위 옹기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서 장독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빚어냈었던 마을이 바로 옹기말이 될 텐데요. 이 장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장에 담겨져서 장독인 옹기에 담겨져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빚어져 있는 맛이고 결국 이 장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보니까 장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음식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이고 숨쉬는 옹기 속에 담겨서 음식이 저장되고 발효될 수 이어서 우리의 맛을 이루어 냈었던 것이 바로 이 장맛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옹기의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빚어지는 많은 소망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망으로 들어섰던 것이 이 귀신도 이 거꾸로 된 버선 속에 갇혀서 장맛을 해치지 말게 해달라는 즉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는 맛으로부터 맛을 지켜내려고 했었던 하나의 신앙적 요소들이 이런 버선 항아리에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삶에서 점차 이런 저장되는 장맛과 장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장 제품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면서 우리에게서는 점차 떠나가서 이제는 박물관 앞마당의 장식물로 이렇게 장독이 그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장독대에 놓여져 있었던 청화수 한 그릇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을 담아 왔었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왔었던 것이 장독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궁궐이든 초가 마당이든 간에 어디에도 다 장독대가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우리 일상생활과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항아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었고요.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깨진 독에 물 붓기니 그 항아리의 그 뚜껑처럼 많은 이런 속담들도 이 항아리로부터 이어져 왔었다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안악 3호분에서 나온 이 고분 벽화도 보게 되면 오물가에 장독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저장 발효식품들의 삶이 오랜 동안 우리에게 이어져 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인 이 경복궁의 장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금님 수라상의 기본은 바로 이런 장맛으로부터 예외 없이 출발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에 붙여진 이름만 하더라도 90가지가 넘어서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이름을 듣고는 그 용도나 이 지역의 다양한 이름들에 갖고 있는 뜻을 우리가 금방 깨우치기는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졌고 다양한 용도로 쓰여져 왔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온기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될 정도로 다양한 그 지역의 문화를 담고 있었던 것이 온기였었다, 항아리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온기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음식을 저장하고 발효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발효된 새로운 맛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냈었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온기의 종류는 제작 과정에 따라서 질그릇, 오지그릇, 프레독 등 다양한 종류가 함께 존재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모습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으니 일찍이 일한 온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온기를 짓는 사람들을 온기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왔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런 독이나 자기와 같은 이런 고급 자기와는 별개로 구분되었었던 우리 문화의 하나의 주역으로서 이런 도자공예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게 온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온기장들이 온기를 짓기 좋은 곳에 모여 살던 것을 온기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20세기 초반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전국에 거의 500개의 온기점이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는 1000개가 넘는 이런 온기가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옥막, 옹기말, 동막, 동막, 동마을, 옹기마을, 점촌, 전말, 옹기점, 점막, 동의점, 도곡 등 다양한 지명 속에서 옛 온기점의 어떤 흔적을 우리나라에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기를 굳던 마을 가마터의 모습들을 오늘날 이제는 이렇게 재현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기점의 일반적인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런 찰흙인 점토를 구하기 쉬운 곳인데다가 솔나무 장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뗄감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시장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옹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피가 크고 무겁고 잘 깨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옹막, 옹기말 동의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옹기막이 형성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마포 가까이에 있었던 바로 이 옹막이 되겠습니다. 이 옹막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마포나루가 일찍이 새우젓과 소금의 유통의 거점을 이루다 보니까 이를 저장하고 발효시키기 위한 소금과 젓갈의 보관에 가장 좋은 용구가 바로 이런 옹기였었기 때문에 그러했고 이를 제작하는 옹기말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우젓 창으로 불렸었던 마포나루 그 많은 배들이 드나들게 되고 이것이 거래되는 핵심 거점이 되는 가운데 더욱더 이 옹기마을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 한강변의 옹기시장과 옹기를 운반하는 모습을 이 가까이에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장수, 젓갈장수가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왔었을 때의 그 중심에 바로 이 옹막, 동막 혹은 대흥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나갔었던 마포나루 가까이에 바로 이 옹막이 그러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은 기차역으로 바뀌면서 옹막이라는 이름 자칫에 동막으로 여기 이름으로 바뀌더니 이것이 또 다른 지명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서 오늘날에는 크게 번성한다고 하는 대흥동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고 이제는 그 옹기막의 흔적조차 찰 수 없게 돼 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이러한 옹기들의 역사들은 이제는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었고 한국의 삶 전체 속에서 생활용기로써 폭넓게 사용해서 두 손 말까지는 대중화 되었었지만 이제는 전통 옹기가 점차 쇠퇴해 버려서 이제는 자취를 감춰버려서 옹기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조차도 생소한 대흥동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전통 옹기의 어떤 쇠퇴의 흔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독과 옹기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